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로봇입니다. 야 5일 신고하자. 런치니카 이랑 조연 이러면 비니는 이렇게. 오케이. 생각하면 마음이 크다고. 생각하면 마음이 크다고. 슈빈이 슈빈이야. 귀여워. 별팀은 약간 진짜 연준이 아빠 같고 슈빈이 엄마 같애. 엄마 같애. 연준이 제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고. 슈빈이 엄마 같애. 아니. 너 또 그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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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제 스타일은 퍼플로 못하자. 아. 친구도 안 쓰고 있었어요. 연준이 제 카스프레이션을. 감사합니다. 퍼플분들은 결혼하세요. 과일 과일 보. 과일 보. 과일 보 보 보. 결혼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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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